네 시선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지난주의 온라인 커뮤니티죠.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훈훈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훈훈한 사연 좋아요. 지금 좀 머리 아픈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공매도 가슴 앞에. 취약한 분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에 보배드림 게시판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중증 심장병 아기 긴급 이송 영상을 찾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이야기였잖아요. 이 글은 충남 당진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5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쓴 글이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에 아기의 심장 진료를 위해서 충남 당진에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 시내 현충원 부근에서 차가 꽉 막혀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기 진료를 위해서 가고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아기가 명치 쪽을 부여잡고 아프다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알끙끙 앓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 엄마 말에 따르면 아이가 여러 번의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심장이 명치 쪽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이건 명치가 아프다는 말은 심장이 아프다는 말이잖아요. 중증 복합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 엄마로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보신 분들 또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정말 운전해서 차를 몰고 가보신 분들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피가 마르고 애타는 시간인지. 아이가 열만 올려도. 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부근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던 경찰에게 급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경찰이 무전으로 보고를 하고 잠시 뒤에 경찰 두 명이 아이 엄마에게 와서 한 명은 엄마의 차 운전석에 앉고 다른 한 분은 경찰차로 긴급 사이렌을 켜고 에스코트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엄마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분들이지만 못난 애미가 지 새끼가 아파하니 민폐를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유튜브에 당시 엄마가 찍은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경찰분이 운전자를 잡고 운전하고 계시고 앞에는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당시 내비게이션상으로 아산병원까지의 거리가 19km 도착 예정 시간이 1시간이었다 그럽니다. 막히고 있었으니까. 막혔으니까. 평일 낮에 없고 그러니까.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그런데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영상을 왜 찾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줬던 경찰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못해서.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너무 급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차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아이 안고 뛰어들어갔다고 그래요. 급하잖아요. 아이 안고 뛰어들어니까. 도움을 줬던 경찰분들은 또 경찰차로 돌아가셨으니까. 경찰분들에게 인사를 드리지를 못했고. 또 경찰분들의 이름도 몰라 소속도 몰라 감사를 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상황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당시 상황을 점검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 또 메모리 카드가 오류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영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꼭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못 물러나겠다. 온라인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고 누리꾼들 보고 도움을 요청하자라고 해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찾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오후에 찾기는 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에 누리꾼들 또 네티즌 수사대가 발동을 하죠. 글 밑에 댓글로 대략 현충원 부근의 위치가 서울 방배경찰서 관내입니다. 방배경찰서 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원분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추적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했고요. 이 글이 또 베스트 글이라고 화제가 되면서 금요일 오전에는 방송 제작진들이 연락처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경찰 분들을 찾는 데 도움을 줄 테니까 사연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 연락 주시라.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아이 엄마가 경찰 분들을 찾지 못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 지난 금요일 밤에 이 경찰 두 분의 인터뷰가 방송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은 뭐라고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경찰분들을 대부분은 인터뷰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멋있어요. 그런데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김영길 경찰 그리고 이강우 경찰분이 주인공이 되셨는데 살짝 고백을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해서 아이 엄마에게 아이 꼭 안고 있으라고 말하고 난폭운전 좀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두 분의 말 직접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이거는 빨리 가야겠다. 가는 동안에 빨리 가서 애를 살려야지. 경찰과 그 생각뿐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도 시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고 운 좋게도. 일단은 아기가 건강하다니까 감사한 거죠. 노력건들의 반응은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다. 경찰 두 분에 대해서 이런 게 바로 민중의 지팡이다. 경찰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 박수 보내고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 이런 측정 글 쏟아졌고 또 아이에게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염이라는 글들도 함께 이어졌는데요. 노력근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간만에 정말 간만에 세금 낸 보람을 느낀다. 뿌듯하다. 그러니까요. 이제 엄마가 한숨 돌리고 경찰관 두 분은 찾은 것은 나이가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에 경찰분들이 그렇게 나서주셔서 정말 우리 경찰들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신토박 님이 간혹 훈훈한 뉴스 배달해 주시는 이 작가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훈훈한 소식 얼마나 좋아. 월요일 아침에 한 주 시작하는데. 게다가 5월 첫 주라. 첫 방송이라 제가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가족의 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훈훈한 뉴스 자주자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요원님은 한국의 네티즌 수사자가 미국의 FBI보다 더 유능한 것 같다라고. CIS 버터가 나요.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